첫판 치킨시 천원 아싸 절심할게요 진다에요 근데 그런건 있어 새로운 7보드라서 좀 못할 수도 아직 적응이 안되서 아 잘 안돌리네 아 못타 제발 1에서 첫번째 줄 2에서 네번째 줄 제발 근데 어떻게 알아? 아 마지막에 내리면 되겠네 아니지 내리면 안보이잖아 아 이거 나인 저거 나야 나야 아무튼 나나양 아닙니까 천원 주지 맙시다 이거 먹고 만족해라 나 나나양 29세 만족을 모르는 여자 더 줘 조금 추한거 아시죠? 키키키 추하지만 나 나나양 29세 추하지만 귀여운 여자 근데 간만에 슈퍼기구리 복장이네요 젊은 나나양식간 오랜만에 옷 갈아입을 하다가 눈에 띄어가지고요 가죽만 바꾸면 뭐해요 불속이 늙었어 너 몇살이야 인마 서른다섯이요? 난 내 방에 연장자 많아서 좋아 내가 트위치 방송 2년 반 넘었지 3년 바라가고 갔는데 3년 동안 하면서 느낀건데 어린애들은 빤리빤리 갈아타 아저씨들은 한번 음 좀 방송 재밌네 이러면 그냥 봐주거든 어린것들은 슥슥 다 나타나가지고 애들이 의리가 없어 하지만 어르신들은 에휴 우리 애가 그렇지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음 지조가 그니까 그니까 봐봐 의리는 있잖아 말투는 싹힌 바가지지만 의리는 있어 아 근데 시청자만 사실 누구든 생각 없어 대신 약간 더 지조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뿐이야 어르신들 채널 돌릴줄 몰라서 계속 보는거 아니야 아 트위치계 KBS1 나나요? 이마트가 된 그것도 뺏어간거 알지? 엔딩송 그래서 흠한 노래 돼버렸어요 원래는 오 노래 좋다 이거였는데 오 이마트송 이렇게 돼서 진짜 바꿔야돼 이제 아웃트로 바꿨는데 이마트에서 그 노래가 똑같이 나온다면 혹시 혹시 맞춘다가 이마트 사장님? 오 샷불 지금 LKK당 만원이라서 지금 좀 설레요 잠깐만 여기 L포저 앞에 거기야? 잠깐만 와 이거 그거냐나 완전 평지 아 이거 L포저 박았어야 했는데 이것도 부서졌네 차가 왜 이렇게 다 죄다 방금 이쪽에 하나 보였는데 나 여기서 얼굴 봤었는데 나 쳐다보는 그의 얼굴이 보였는데 저거 아닌가? 아닌가? 저기네 저거였구나 있네 OK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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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둘에 정면아나 보린적이도 하나 하나 어디? 다 안걸려 다 안걸려 셋 다 안걸리는 것 같아 야 건물이 어디야 엄마가 사라져라 가만히 있어 심장아 심장아 가만히 있으라고 아마 저거겠지 아니네 멋진 나 우승 기분 좋으니까 시청자 50명 나가 이렇게 한 50명 정도 짜증나서 끝나 내가 저번에 해봤어 그걸 굳이 해봐야 아니? 와 근데 난 자르키팜 진짜 오랜만에 해봐요 여기랑 노고 진짜 토 나올 때까지 가가지고 죄송한데 나나 양님 배교 3000시간 했으면 토 나오게 안 가본 곳이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쥬쥬쥬쥬쥬 이 위에 하나 있는 걸 잡고 내려야죠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없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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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획 와 방근 튕긴 순간 조금 무서웠어 있다기 혼란 오잉 privacy 같이 미리 결제하고 가요 와 여성 6개요? 고마워요 근데 왜 미리 결제해? 어디가? 언니야? 응 감사하다는데 제가 약간 표현을 못하는 스타일이죠? 감사하다는 말이 참 애들로 말이죠? 수술이 잘 안될 땐 그냥 웃어라 나 어떡하지? 이걸 숨겨야해 누가 봐도 없구만 대단한 롤만 어 맞췄다 롤만 파괴 리듬 정 지구 지구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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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을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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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야바가 된다면? 흰색 바야바 5,000원, 초록 바야바 1,000원 오케이 바야바 찾아자 아나야는 언제 가장 멋진가요? 복음 먹을 때야! 아 바야바 안 나왔어 아 나왔다 이걸 변신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계약관리? 너 언니 언제 받겠냐? 너와 나의 싸움이야 물이 이제 늦어버렸어 물이 이제 끝났어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 미안하다 저 물 좀 가져올게요 물인데? 물이야 물이야 물 콜라 스웩으로 마시는 말 잘하네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어 이찬은 아니 저기 굽지도 빨거시는 건가요? 이민지 부셔 왜 눈물이 그래서 물어봤잖아 잇? 여친 잇? 물어봤잖아 그래도 물어봐도 싫다 하네 멍컵이 멍컵이 업 여러분 멍컵 사세요 나나양이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나나양 나만의 작은 나나양이 멍컵에 그려져 있답니다 여러분 멍컵 하나씩 사주세요 많이 팔리면 불쌍한 나나양이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 제떠리로 써도 돼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알리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행복하게 찬장 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할 거예요 성냥파리가 아니고 머그컵파리 쏘 머그컵 사세요 제 딸이라도 좋군 양치컵으로도 좋아요 머그컵 사세요 저 제 딸이 아아 아아 어허 어허 아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